배가 아직 안고파요. 배가 아직 안고파서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요. 자, 오늘 우리 공부해 봅시다. 오늘 워크북이죠? 네. 워크북 몇 쪽이에요? 워크북 16쪽입니다. 16쪽? 네. 16쪽. 16쪽? 은하 보너스? 네. 점심 먹고 가려고 해? 네. 자, 1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써보세요. 자, 보기 먼저 아리 때깐 해보세요. 네. 운동선수, 아랫, 오라가, 가수, pen양이, 리사, 독,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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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 어, 과학자도 물론 되지만 과학자가 일무완. 어, 요, 일무완. 자, 1번. 저는 노래 잘해요. 제가 힘들어하는 노래. 가슴가 그리구 시고로. 인간이 그리구 시고로. 그렇죠. 다음 2번. 저는 그리구 잘 그리오요. 제가 힘들어하는 노래. 와가가 그리구예요. 인간이 그리구 잘 그리구. 그렇죠. 다음 3번. 와가가 그리구 시고로. 제가 그리구 잘 그리구 잘 그리구. 저는 로보즄 만들고로. 로보즄. 로보즄. 제가 그리구 잘 그리구 잘 그리구. 로보즄. 4번.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제가 습가 그리구 마이 바스켓.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너무 잘 그리구. 그렇죠.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농구선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운동선수, 농구선수. 따라하세요. 저는 노래를 잘해요. 저는 노래를 잘해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잠깐만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화가가 될 거예요. 화가가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로봇을 만들 거예요. 저는 로봇을 만들 거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승당 씨는 뭘 잘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아, 저는 사진을 잘해요. 사진을 잘 찍어요. 응. 사진을 잘 찍어요. 응. 저는 사진을 잘 찍어요. 응. 뭐가 되고 싶어요? 뭐랬나 봐요.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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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 되고 싶어요. 예술가가.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토그래퍼. 네. 아, 포토그래퍼.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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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작가를 포토그래퍼라 그래요. 네.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자, 다음 2번. 미출진 부분을 바르게 써보세요. 여기 다 했죠? 승당, 승들이, 수다야. 네. 자, 1번. 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해요. 카드냐 읽으려고 해요. 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해요. 아랫디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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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디야. 음. 아랫디야. 그리고 다른 가족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3번 보기. 알맞은 것을 골라서 보세요. 보기 A.B. 한번 해보세요. 네. 보기 A.B. 한번 해보세요. 보기 A.B. 한번 해보세요. 보기 A.B. 한번 해보세요.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본받자, 북구동행, 법익. 이나, 아타우. 아타우. 본받자, 북구동행, 아타우, 법익. 다음 2번. 여러분, 우리 아침내, 우리 아침내, 뭐하고 뭐하고? 우리 기원에 교동행, 오롤, 뵌. 안의 사랑을 ory. 교동행 이런 갈리 Aparte. 항buôn. 이 빙백은 저와 더럴 한번 쑥까 비빔밥? 아니요. 비빔밥보다 김밥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앞으로 쑥까 김밥, 다리보다 비빔밥. 그렇죠. 자, 따라하세요. 뭐가 되고 싶습니까? 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할 겁니까?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뭐해요? 미술관을 구경하려고 해요. 비빔밥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비빔밥보다 김밥을 더 좋아합니다. 자, 선생님 딴이야. 승당 씨는 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승당 씨는 한국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아.. 어.. 한국에 구경을 할 겁니다. 한국 구경을 할 겁니다. 아.. 한국 구경을 할 겁니다. 아.. 승당 씨는 주말에 뭐해요? 영화를 보려고 해요. 뭐라고요? 영화를 보려고 해요. 영화를 보려고 해요. 네. 그래요. 승당 씨는 비빔밥을 먹습니까? 승당 씨는 비빔밥을 좋아합니까? 아.. 네.. 아주 좋아요. 그래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다음은 4번.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자, 신라깐. 조바 3분깐 양. 좋죠. 다음은.. 영화를 하는 거. 한 명이.. 한 명이.. 싹은.. 하나씩.. 인상.. stop을 예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입지? 한 명이.. 한 명이.. 은능.. 한 명이.. Glang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할머니가 요리사처럼 요리를 잘 합니다. 네네. 산따로마삭 수커비 커피 3번 아기가 인형처럼 귀엽습니다. 아기 뭐에요? 아기가 인형처럼 귀엽습니다. 자, 잘했어요. 그러면 부쿠우타마 가봅시다. 자, 부쿠우니 bagaimana? 이 책 어때요? daripada 부쿠우쿠마린? 음.. kalau 부쿠우쿠마린 itu kayak susunannya lebih rapi. kalau ini 음.. lebih banyak posak katabari. lebih campur, campur, campur gitu. 오, 양반은 lebih enak? 음.. sama aja. 오, sama aja. 오.. 그래요. 네. Tapi, kalau lihat dari materi selanjutnya, lebih sulit. 오, 이게 lebih sulit? 오, 그래요? 오, 그래요. 네. 자, 그럼 들어봐요. 해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토마스, 지금 어디에 가? 수영장에 가. 수영을 잘해? 응, 잘해. 나는 수영선수가 되고 싶어. 윤아,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노래를 잘해. 가수가 되고 싶어. 나는 노래를 정말 좋아해. 어때요? 수다, 축구. 괜찮아요? 다 했어요? 네. 자, 1번 해보세요. 토마스의 꿈은 뭐예요? 수영 선수. 아, 수영 선수. 다음. 2번. 윤아의 꿈은 뭐예요? 가수입니다. 음, 3번. 음, 3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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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토마스는 수영을 잘 못해요. 음. 음. 들어요. 음. 두 사람은 지금 수영장에 있어요. 음. 음. 눌러요. 아, 그래요. 자, 디코디 디아르티칸 해봅시다. 들어봐요. 토마스, 지금 어디에 가? 토마스, 지금 어디에 가? 음. 음. 마스가렁. 그지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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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에 가. 수영장에 가. 뭐 그렇게 그 골라보나? 수영을 잘해? 수영을 잘해? 그럼 괜찮을 큰일만? 응. 잘해. 응. 잘해. 이 앞과. 나는 수영선수가 되고 싶어 나는 수영선수가 되고 싶어 아쿠인에만 jadi 아틀렛 아틀렛 나 유나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유나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유나 가뭄인에만 jadi 아빠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노래를 잘해 아쿠인에만 그냐니 가수가 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유나 자기 그냐니 나는 노래를 정말 좋아해 나는 노래를 정말 좋아해 아쿠인에만 그냐니 그렇죠 잘했어요 자담 읽어봐요 해봅시다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자 이바자 디아르 디켠 해보세요 우리 반칭구 빌리의 고맨 과학자입니다 그와 같이 듣고 싶어서 빌리는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을 자주 만듭니다. 만듭니다. 빌리는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을 좋아합니다.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을 좋아합니다. 지영이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지영이의 꿈은 과학자입니다. 지영이의 꿈은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을 좋아합니다. 우리 반 친구 빌리의 꿈은 과학자입니다. 빌리는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을 자주 만듭니다. 빌리는 로봇을 좋아해서 로봇을 자주 만듭니다. 민수도 로봇을 좋아합니다. 민수도 로봇을 좋아합니다. 민수의 꿈도 과학자입니다. 지영이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지영이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지영이의 꿈은 화가입니다. 지영이의 꿈은 화가입니다. 매일 집에서 언니하고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매일 집에서 언니하고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좋아요. 잘 했어요. 자, 1번. 빌리 과학자. 인수과학자 지영과 화가.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다 썼어요? 수다. 친구들의 꿈은 뭐예요? 뜬 땅 아빠. 네? 민빛이 아빠. 오. 드만에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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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고등학교 친구. 디안의 꿈은 그레스 디자이너입니다. 오. 디안씨는 그레스를 디자이너 잘합니다. 잘합니다. 패션은 아주 좋아해서 그레스 많이 디자이너 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디안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족자. 족자에? 네. 디안. 이름이 나마른감녀 아빠? 알도라 디안입니다. 알도라 디안? 네. 그래요? 디안하고 친구예요? 네. 네. 어머나. 같은 고등학교였어요? 네. 오. 그랬구나. 디안하고 친구였어요. 네. 우리 고등학교 친구 디안의 꿈은 드레스 디자이너입니다. 디안은 그냥 하면 돼요. 디안은 드레스 디자인을 잘합니다. 패션을 아주 좋아해서 드레스를 많이 디자인합니다. 그렇죠. 디안 패션 디자이너 되고 싶어 하는데. 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게. 디안이 친구였군요. 네. 그래요. 자. 다음 써봐요 해봅시다. 여기도 써봤어요? 응? 수다. 주가. 주가. 물론. 시내 3화 간소생. 아. 3화야?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4화 해봅시다. 네. 4화. 책상은 책상을 정리해. 아. 책상을 정리해. 무슨 뜻이에요? 마라피칸 매장. 그렇죠. 벌라팔라냐 정리해. 벌라팔라냐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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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봅시다. 아빠 지연. 디 바짜 디아르티칸 해봅시다. 네. 아. 으. 아. 네. 아. 아빠, 저는 뭐 할까요? 야, 아빠야, 아쿠아 루시. 너는 내 책상을 정리해. 말하나? 뭐라고 할까요? 메자구. 메자구. 내 책상을 정리해. 야, 메자구. 무, 무. 무. 내, 내는 무. 내는 구호. 오, 예. 네, 무엇을 정리할까요? 야, 야, 에, 너는 구호. 야, 너는 구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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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구호.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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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사과 책상을 정리해 지연아, 아빠하고 같이 청소하자. 네, 아빠. 저는 뭐 할까요? 너는 내 책상을 정리해. 네, 거실 청소도 할까요? 괜찮아. 거실은 아빠가 청소할 거야. 너는 책상만 정리해. 자, 따라해보세요. 사과 책상을 정리해 지연아, 아빠하고 같이 청소하자. 지연아, 오빠하고 같이 청소하자. 아빠, 아빠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청소하자. 네, 아빠. 네, 아빠. 저는 뭐 할까요? 저는 뭐 할까요? 너는 내 책상을 정리해. 너는 내 책상을 정리해. 네, 거실 청소도 할까요? 네, 거실 청소도 할까요? 괜찮아. 거실은 아빠가 청소할 거야. 괜찮아. 거실은 아빠가 청소할 거야. 너는 책상만 정리해. 너는 책상만 정리해. 자, 바짜 삼아 삼아. 같이 읽어보세요. 사과 책상을 정리해. 지연아, 아빠하고 같이 청소하자. 네, 아빠. 네, 아빠. 네, 아빠. 저는 뭐 할까요? 너는 내 책상을 정리해. 네, 거실 청소도 할까요? 괜찮아. 거실은 아빠가 청소할 거야. 너는 책상만 정리해. 자, 디 코디디 아래피카 땀밥 먹고. 사과 책상을 정리해. 지연아, 아빠하고 같이 청소하자. 지연아, 아빠하고 같이 청소하자 지연, 말이 멈췄깐 불쌍아, 아야 네, 아빠 네, 아빠, 야, 아야 저는 뭐 할까요? 저는 뭐 할까요? 아고를 슬라파라봐 너는 내 책상을 정리해 네, 거실 청소도 할까요? 네, 거실 청소도 할까요? 야, 뭐 할까요? 괜찮아, 거실은 아빠가 청소할 거야 괜찮아, 거실은 아빠, 아빠가 청소할까요? 할 거야 할 거야 너는 책상만 정리해 많은 책상만 정리해 가뭄, 나만 볼 수 있단 외자 사자 사자 잘했어 자, 배워봐요 어휘 봅시다 집안일 집안일 무슨 뜻이에요? 자, 배워봐요 다시 한번 자, 닥다, 묵을랍 묵을랍, 비사, 묵을랄, 주가비사야 네 묵을랍, 묵을랄, 닥다 쓸다, 문야뿌 정리하다, 머랍비깐 청소하다 그 다음에 설거지하다 그 다음에 청소도구 알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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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 시간 자, 읽어보세요 고, 레 고, 레 고, 레 펠 펠 펠, 벌레 벌레 비자루 자부 청소기 펜다 두구 그렇죠 그쵸 수도단 그쵸 번여다드부 바큐믹클리너르 청소기라고 해요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 닥다 쓸다 정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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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하다 설거지하다 설거지하다 청소도구 청소도구 걸레 벌레 빗자루 빗자루 청소기 청소기 그렇죠 그래서 걸레로 걸레로 닦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등안로 등안로 그렇죠 로는 등안이에요 그 다음에 빗자루로 쓸다 그러면 청소기 문약 도로 그렇죠 청소기는 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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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모따레 무모따레 알겠죠 무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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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따레가 돌리다예요 왜 돌리다 를 그렇냐 하면, 아다 못돌아야 돼? 아다 못돌아야 돼? 붕 돌아가서 돌리다. 청소리를 돌리다. 알겠죠? 네. 따라하세요. 걸레로 닦다. 걸레로 닦다. 빗자루로 쓸다. 빗자루로 쓸다. 청소기를 돌리다. 청소기를 돌리다. 자, 한번 여기, 뒤바자 뒤에 아래 뒷간에 해보세요. 저는 걸레로 제 방을 닦을 거에요. 자, 어휘 봅시다. 배워봐요 문법 및 표현. 자, 아어. 아어는 반말이에요. 반말. 알겠죠? 까타 다사로 하다는 해. 그 다음에 아어는 까타 다사로 다는 아어. 아어는 반말이에요. 아어는 반말이에요. 해요, 아요, 어요. 요나 힐랑. 아어. 문장이 반말. 알겠죠? 네. 자, 아베, 아베 해보세요. 밥 많이 먹어. 밥 많이 먹어. 밥 많이 먹어. 네. 엄마 잘 먹겠습니다. 야. 아이고. 네. 잘 먹겠습니다. 사야 아까마깐 등한 바이. 이 말이에요. 아. 인도네시아는 안 그러잖아요. 사야 아까마깐 등한 바이. 네. 야. 드리마까시부. 야. 야. 어. 우리 밖에서. 추구하자. 음. 아. 아요. 마인 제박불란. 이리와. 음. 이리와. 음. 응. 조금만 기다려. 야. 수분간. 네. 뜨고 수분간. 응. 조금만 수분 따라. 따라하세요. 밥 많이 먹어. 이리와. 네. 엄마. 잘 먹겠습니다. 네. 엄마. 잘 먹겠습니다. 우리 밖에서. 축구하자. 우리 밖에서. 축구하자. 응. 조금만 기다려. 응. 조금만 기다려. 자. 보기. 아베. 네. 우리 국기 먹자. 많이 먹자. 구애. 응. 먼저 손을 씻어. 먼저 손을 씻어. 자. 1번. 2번. 3번. 자. 인수다. 불름. 수다. 오. 그래요. 자. 해보세요. 1번. 네. 제가 바닥을 닦을까요? 응. 으응. 으응. 흑. 으응. 아으. 저희도 있겠냐. 그냥 자유가 люб이즈로요. 응. 바닥. 제가 바닥을 닦을까요? 일단은. 까다로 닦다고 아르티냐. 바닥 이니. 자. 아빠. 바닥. 바닥을 닦을까요? 그럼 제가 바닥을 닦을까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사야? 사야? 응. 바닥. 여기서는 바닥은 란따이에요. 여기 지금 바닥. 여기 란따. 그럼 제가 바닥을 닦을까요? 그러면 제가 바닥을 닦을까요? 사야? 문자 부 란따. 응. 문자 부 란따. 먼저 바닥을 닦을. 란따. 문자 부 란따. 란따. 그렇습니다. 문자 부 란따. 다음 이봐! 오마 테리플릭센터. 보고 싶어요. 이부, 아쿠이은 분앤돈 TV. 그럼 빨리 숙제하오. 숙제해? 네, 숙제해. 가로기도, cepat 멍청한 배달. 그렇죠, cepat. 그렇죠, cepat. 괜찮아요. 다음은 3번. 정보 ص이에요. 정보 생각을 다시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집으로, 자, 오다는 아이오이 어떻게 돼요? 와이오잖아요. 우리 집으로 와. 와이오. 우리 쿠키 먹자 먼저 손을 씻어 제가 바닥을 닦을까요? 먼저 바닥을 쓸어 엄마 텔레비전 보고 싶어요 그럼 빨리 숙제해 수업 끝나고 같이 숙제하자 좋아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우리 만 배웠죠? 만 무슨 뜻이에요? 아니요 제 방만 해소요 tidak hanya 방만 해소요 빵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을 거야 그냥 너 먹을까? 너 먹을까? 너 먹을까? 너 먹을까? 커피 그리고 과자? 그리고 과자, 스넥 너 먹을까? 어 난 추가 스넥 아니요 과자만 먹을 거예요 내가 그냥 먹은 밥 스넥 빵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을 거야? 아니요 과자만 먹을 거예요 아니요 과자만 먹을 거예요 응 자 보기 아베 네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아 아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요 민수만 왔어요 그냥 그냥 민수만 왔어요 그렇죠 대역에서 수다해 다 했어요 다 그래요 자 1번 음식을 다 잘 먹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고기만 먹어요 응 그냥 먹은 느낌 그렇죠 여기서 잘은 숟가락으로 내야 숟가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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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네 아 아 Times 일어나자 잘해요 응 different sich technological 어느 날 3번 남 동생이 있어요? kamu punya 아들끼리? 아니요 여 동생만 있어요 그냥 아들끼리 있어요 그렇죠 따라하세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아니요 민수만 왔어요 음식을 다 잘 먹어요? 아니요 고기만 먹어요 운동을 다 잘해요? 아니요 태권도만 잘해요 아니요 태권도만 잘해요 태권도만 잘해요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어요? 아니요 여동생만 있어요 아니요 여동생만 있어요 네 승당씨는 음식을 다 잘 먹어요? 네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네 그래요 승당씨는 운동을 다 잘해요? 아니요 수영만 잘해요 수영만 잘해요 수영만 잘해요 승당씨는 남동생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요 승당씨는 여동생이 있어요? 아니요 남동생만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남동생만 있어요 다 잘했어요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manages